예측으로 무명한 탐험대가 옵니다. 탐험대장 지진이, 정보 담당 차태현, 보건 담당 조세호, 식량 담당 배정당,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냐고요? 바로 KBS 새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. 탐험대장 지진이, 정보 담당 차태현, 보건 담당 조세호, 보건 담당 조세호, 식량 담당 배정당,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냐고요? 아니 근데 제목이 거기가 어딘데인데, 진짜 거기가 어딘나요? 동화송에 나오는 그 아라비아 탐험대장 그대로예요. 아라비아 사진미의 도둑, 그 동네 났어요. 아라비아 산업을 향해 첫 출격, 무명한 탐험대, 유턴 없는 탐험대장 중기를 그린 역대급 생구생 보라이튜다. 거기가 어딘데? 아닌데 사막에 가실 줄 아셨어요? 예, 어떤 멋진 사진들, 진짜 내셔널 지우고라피 같은 다큐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사진들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런 곳을 간다고 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. 네, 근데 사막일 줄은 몰라요. 그런데 이제 사막을 갔는데 나를 가장 힘든 게 하는 것은? 저 같은 경우에는 단체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어? 왜요? 왜요?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요.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나 혼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되게 잘했어요. 지금 멘서들이 옆에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? 아니,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. 막간에 쓸 수 있죠. 진영 입장이시니까. 사실 저는 거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.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. 에이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일주일 정도 아니에요? 우리가 4일, 3박 4일 정도를 걸으면서 수분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소변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. 한 번도 안 갔습니다. 한 번도 안 갔습니다. 큰 거는... 아니, 뭐 이렇게 많이 먹었죠.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로 다 소비가 된 것 같아요. 가능하죠.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, 자기 몸에 대해서. 에너지에서 된다고? 그러면 형은 에너지도 되고 싸기도 많이 싸고. 뭡니까? 그게 호감이에요. 그러니까 독자스럽게 화제는 앞쪽으로 하고. 어차피 그 똥으로 몰아가는 개인적으로 두 번 저 혼자 그러고 갔는데 정말 진기한. 정말 처음 겪는 싸자마자 쇠똥국이다가 어디서 왔는데 너무너무 놀라서. 그것도 맥주이 조그만 게 오더니 너무 놀랐는데 갑자기 그것보다 더 큰 애가 와가지고. 큰 거 아니에요? 네. 정말 그... 이곳에서의 소통들이 생겨서. 그지마는 리그에서 기저귀 이뤄야. 모든 걸. 여기 익숙하라. 이리라리라. 그러면 사막 가면서 누가 제일 좀 지쳤는지. 우리 대장님은 독보적이었어요. 아, 진짜? 독보적인 체력이 있었고. 독보적인 체력이 있었고. 독보적인 체력이 있었고. 우리 셋은 다 고만고만하고. 정남이가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네 라는 생각도 약간 했어요. 약간 근데 모델이면 체력관리도 되게. 육상으로 치면 우살보텀이야. 방무적어. 9초 80 정도 시간이 지나면. 이게 빠르네요. 그런데 그 생각은 되게 미나더라고요. 지금 한낮에 걸을 때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푸드톤과 사진을 봤는데. 조세우 씨가 누워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. 뭐 그때만 누운 게 아니라. 계속해서 억지로 조금이라도 누울 수 있을 때는 누워야. 네.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. 네, 이어서 탑원 배우는 매력탐구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왕자님 같고. 그리고 멋있는 그런 여자들이 좋아하는 역할인데. 이제 자기 원래의 모습은 조금. 되게 위트하고 그런다고. 만약에 그 모습을 보시면. 원래 형의 모습을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. 매력에 빠지실 거고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. 드라마에 나오는 그 실장님. 대표. 어떤 뭐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. 나중에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도. 즐겁게. 이런 모습도 굉장히 예능스러워.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.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. 무슨 멋진. 매력적인. 남자의 모습을. 끝까지. 이런 모습 때문에. 여자분들 더 날려가지고. 배정남 씨. 내 친구들과 대장현 앞에서 사나이에 뭐. 배정남 씨가 사막을 걷잖아요. 제 귀에 걷고 있을 때. 잘 걸어오고 있나요. 싹 돌아보면 화보예요. 에이. 진짜. 나 진짜. 나 진짜. 나 지켜서 이렇게 쓰러져 있고. 딱 쳐다보는 화보예요. 진짜 한 번만. 딱 인사 한 번만 써주세요. 한 번만 하나. 동남아. 어 화보예요. 동남아. 어 화보예요. 동남아. 어 화보예요. 화보예요. 동남 씨 봐라. 나 진짜. 그 아웃도 뭐 화보예요. 아 이번에 또 한 번 노릴 것 같아요. 오늘 CF를. 아 아이고. 감사해 받겠습니다. 그럼 물어볼게요. 우리 조세호 씨에게 배정남이란. 어. 제이의 남창이 같은 존재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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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창이의 비주얼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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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. 우리 배정남에게 조세호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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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잠시 후 11시에 첫 방송되면 거기가 어딘데 저도 꼭 공방송할게요.